청취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봤어요. 어느 일적인 거 말고 세계를 한번 돌아보는 배낭여행을 해보는 게 저희 꿈이에요.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는 배낭여행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애기 키워내고 하니까 20대 때 한번 배낭을 메고 세계를 조금 돌아보는 배낭여행을 해보는 게 저희 꿈이에요. 너무 재미없었나요? 아니요.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더 해보고 싶고 왜 청춘일 때 많이 돌아본다고 하잖아요. 배낭여행은. 희창킹 해보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요. 사실 스킬이 많아서 청춘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쳐 지낼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일을 하다가 아 그럼 내가 청춘이구나.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?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아요. 일을 계속해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힘이 돌아오고 즐겁고 어떤 스케줄이 다가와지다 긴장되고 설레는 이 마음이 청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예. 예.